궁극의 버스 그것은 나 자신이 버스기사가 되는 것이다 아 이거 핑이 좀 안좋은가봐 이게 왜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다 아 지금 뭐라 뭐라 하는데 드러나보자 자 자 이렇게 된거 에임 회복할때까지 밤샙니다 뭐라고 하는거지 음 어우 따거들 여기 따거들 여기 따거들 동거 니 너무너무 니 너무너무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진 즐거워 아직까진 즐거워 아 아 아 아 뭐지 핑 560이 뭐야 아 따거면 전술의 승리 기대해도 돼 아 이상해 형 따거들 나 이상해 나 몸이 이상해 지금 아 나 이상 이상 이걸 끄면 될수도 있어 꺼보자 일단 임상호를 끄면은 괜찮을수도 있어 아니 아닌가 아 그런거 그딴거 상관없는 어서 들어가자 어서 들어가자 얼른 들어가면 돼 아직 안죽었잖아 어 핑의 상태가 발견했어 어 뭐야 괜찮아졌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졌어 핑 500 5600 5600 아 560이었네 아까 아까 560이었네 따 볼트? 못참지 볼트 못참지 어째 파밍상태가 영 아니 근데 그 국가억으로 하지마세요 배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뭐 대만사람일수도 있어 괜찮아 파밍상태는 탄창 없는거만 빼면 나쁘지 않아 김도는 디나해도 되나요? 김도는 디나해도 되나요? 김도는 디나해도 되나요? 또 다른 적수를 쓰러뜨려라 아 어나더요? 일단 빠지 어나더 같은데 뒤로와봐 일단 일단 뒤로와봐 내가 도와주지 친구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 팀원들 너무하네? 아 배너 저있어 뭐구나 아 배너에 저 끼 있는 줄 알았지 상처를 돌봐줄사람 어디엄? 상처를 돌봐줄사람 어디엄? 상처를 돌봐줄사람 어디엄? 짠 아직은 동의하자 이런 rank 스페어쯤 스페어쯔 Run 시선 분산용 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머뭇거릴 틈이 없달까? 빼야돼x2 이 친구야 빼야돼 거기 있으면 안돼 돌아서 가자 돌아서 오씨 살렸네? 저기밖에 없다고? 아 지랄났다 저게 아 어떡하냐 저거 저거 제작할라그러나 지금 쟤는? 커버치자 쟤 적과 전투한다 정치를 그려낼 두번째 군대가 우릴 쏘고 살릴 생각을 하면 안되겠다 이제는 못살린다 저거 그냥 쟤 따라가자 환상의 도주쇼 지랄났어 지잘났어 야 가면 안돼 난 절로 가면 안될거 같애 생각해봤는데 내가 절로 가는건 그 사는길이 아니야 죽는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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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길 얘한테 붙자 그냥 드디어 능지상승했어 나도 이제 저쪽에 악당을 발견했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친구야? 우리 어딘가에 숨어야 될거 같애 여기는 너무 너무 개방된 공간이야 개방되지 않은 공간으로 가야돼 우리 존재를 우리 존재를 밝혀서 안될거 같애 숨자 숨자 여기 숨자 우리 존재를 밝히지 말자 EJ가자 EJ 우리는 누군가의 어나더가 돼야돼 어 누군가의 어나더 저거 저기도있고 거기도있고 쟤네들 싸우게 냅둬야돼? 싸우게 사무쳐야돼 우리 일로와봐 여기 여기 자기장 아니야 여기 아늑해 아늑한 공간이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싸울거야 이제 저 녀석들 싸울거야 따라와서 따라와서 어떤 거짓이 있을까? 난 무서워 거긴 거긴 아닌 것 같아 둘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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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짧은 곳에 하나 launching 나를 없애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군대 하나에 같이 사라졌다 나 무서워 이러다가 다가 죽어 나만 보고 자동 내는 줄 알았네 알려줘 자동 장전주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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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수의 실드를 파괴했다 악당을 쓰러뜨렸다 적수의 실드를 파괴했다 낙당을 쓰러뜨렸다 이상한 적수의 실드를 파괴했다 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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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링이 좁혀진다 흐어여 호우! 으하하하하하 ... 아안아아악 폴 크 동쇼뉴 허 create 궁극의 버은 그것은 나 자신이 버스 기사가 되는것이다 퐁 하 Haft. 뿌쌍. 하디 오is다... 다يد. 독 komme. 랭크가 올랐다. 87. 8? 한글자막 by 한효정